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박 영영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 그래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중소기업이냐, 뭐 어디나 다 쓸 거냐? 이런 문제겠죠? 스타트업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정말 가야만 하는가? 그리고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의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스타트업으로 빨리 들어가는 게 무조건 유익하다. 여러분이 대기업을 가고 싶고, 공기업을 가고 싶고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스타트업을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한 달이나 6개월, 3개월, 어떤 형태가 됐건 경험을 해보실수록 가장 강력한 스펙이 완성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수년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아니다! 야, 이 형 말 듣지 마! 첫 직장은 조소기업 같은 데라고 하면 계속 거기서만 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제가 절반은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뭐냐면 들어가서도 아무 생각 없이 월급 물팡만 하실 분들은 그렇게 돌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들어가서 제가 제시했던 필살기를 계속 만들고 갈고닦고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냅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커리어가 점핑되고 다음에 내가 어딜 갈까 골라가는 경우들이 이미 GDR 네트워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직장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면 대기업부터 바로 들어가시는 게 좋지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매우 낮다라는 거. 그 공백기를 커버하고 그 어마어마한 기간 필수 조건들을 다 갖춰가면서 갈지.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완전 갖다 박으면서 쓸지. 아니면 돈도 벌어가면서 내 나름의 직무 경력도 쌓아가면서 좀 편하게 남들 다 갖고 있는 작전 하나도 없이 한 방에 들어갈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스타트업 같은 데 가면 개고생한다. 뭐 개고생한 건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를 기피하는가 내용을 좀 하나씩 볼게요. 자 스타트업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뭐 좀 어설프게 다니신 분들이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 체계적이지가 않다. 이 체계를 얘기합니다. 체계가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 가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은 체계가 있냐. 이 말이 성립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체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체계는 대체 왜 있는 거예요? 체계라는 게 실체가 뭐예요? 순서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일의 순서 그리고 기준이 정리가 되어 있다. 아 이거죠? 자 근데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한번 봐봐. 이게 있긴 있어. 근데 이게 정말 의미 있고 이거를 바꿀 필요가 없나요? 아니에요. 지금 대기업도 이게 다 잘못됐다고 본인들 스스로 알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바꿔보고 혁신하자고 온 난리를 치고 있다고. 대표님부터 모든 임원진 책임자들, 본부장들, 팀장들 전부 다 이거 이 체계를 바꾸려고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관점에서 좀 더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 안 하고 기존에 했던 체계를 지금 다 부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대기업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대기업들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우리 조직에 녹여낼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뭐 적용을 해봐야 한다고 되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시대가 어느 순간 확 넘어가는 거야. 확 넘어가. 이게 점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확 넘어가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수평적인 문화 여기는 수평적인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망하거든. 그리고 여기는 혁신을 할 수밖에 없어. 안 하면 무조건 먹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이루어졌던 그 문화가 성장하는 기업이 되면은 그냥 그게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 회사가 싹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중요한 기업 정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올해 말 내년 초 쉽지 않을 겁니다. 체계적이다라는 말 속에 조금 포함되는 게 뭐냐면 배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배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스타트업 가지 말래. 이 말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 사람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대기업은 사람은 엄청 많거든. 근데 엄청 많은 사람 중에 상당수가 꼰대시거나 잘 몰라. 어떻게 뭐가 바뀌었는지 어차피 잘 몰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배워봤자 배울 게 없을 수도 있겠죠. 뭐 대기업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래 하지 마세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그게 배울 것들만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일을 하면서 체계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든 체계로 일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그 체계를 만들어 본 사람이 기획이라는 업무를 해본 거고 그 기획이라는 업무를 해본 사람만이 대기업에서 뽑을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스타트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워라벨입니다. 워라벨. 워라벨이 없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뭐 그런 회사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아요. 불필요한 업무를 아예 못하게 하고 아주 철저하게 워라벨을 지키는 걸 복지로 내세우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스타트업이라는 숙명상 사실 워라벨을 꿈꾼다면 스타트업을 가시면 안 되죠. 그리고 공무원을 가야지. 물론 스타트업보다 대기업이 워라벨이 나은 건 사실이야. 나도 그건 인정. 그런데 이게 5년 뒤, 10년 뒤 어떤 나비 효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야되는 거예요. 워라벨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 혼자서 여러 역할을 한다죠. 맞아. 스타트업 자체가 멀티펑션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분절된 업무 속에서는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최대한 이걸 묶어줘야 돼. 대기업도 가치사슬이란 말을 하잖아요. 밸류체인이라는 건 사실 여기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한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조차도 계속 이 흐름으로 가고 있어. 스타트업은 태생 자체가 생존을 위해서 또 기존의 대기업들이 못하고 있는 것들을 혁신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합 중심의 조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것부터 해야 될지 저것부터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운신의 폭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일류들 나온 사람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체계 안에서만 있는 사람하고 체계를 만들어낸 사람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멀티펑션을 해보면서 아 이런 거는 실제로는 의미가 없구나 아 이런 거는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볼 때 관점이 훨씬 넓어지고 이 관점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버틸 수만 있다면 대기업에서 몇 년 다니신 분들하고는 전추력이 게임이 안 돼요. 저는 일정 기간은 이러한 환경에서 금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커리어 발전성을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전문성이라는 거 못하잖아요. 이것저것 못하면 자 여기서도 이것도 틀린 말이야. 전문성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하는 업무를 오래한 게 전문성이요? 아니에요. 그 영역에서 성과를 내본 그 숫자가 있냐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전문가예요. 대단한 업무를 안 했더라도 그 영역에서 작더라도 성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뽑히는 겁니다. 아니 필살기가 다 그 일원 아니었어요? 지금 모든 채용 시스템이 필살기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스타트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연봉입니다. 연봉이 적다. 자 이것도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은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이나 자본이나 회사의 규모 고객의 시장 자체가 달라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면 스타트업에서 연봉이 적으니까 기피해야 된다? 그러면 대기업을 다 가세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면 어딘가에서 도움닫기라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스펙이란 걸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이 스펙의 핵심이 직무 경험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직무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스타트업입니다. 여기서 고객과 소통하는 압성 기술 문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해보고 몇 가지 성과의 결과물만 제시할 수 있다면 저는 그 경험을 토대로 연봉이 높은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이직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대기업의 연봉 높은 거 좋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다 높은 연봉 받고 우리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높은 연봉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이직에 걸림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 모든 것은 가성비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연봉 대비 여러분의 아웃풋이 그것의 몇 배를 넘어야 돼. 그런 과정에서 이직도 되고 여러분이 꿈꾸는 일도 도전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이 경험 자체를 여러분이 꿈꾸는 커리어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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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 말이에요. 대기업 자체가 커리어의 꼴은 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성과의 크기 해결하는 어떤 모습들 고객과의 어떤 인터랙션 하는 그 어떤 존재야.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는 것뿐이에요. 그 과정에 대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연봉이 작은 것 자체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이 현실인 것도 맞고 팩트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대기업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연봉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력을 갖추기 위한 도움답기를 만드는 과정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어떤 회사를 가야 될까요? 일단 스타트업을 가야 되는 아주 명백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필살기가 없는 분들입니다. 없거나 잘 모르겠다 뭔가 해본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경우는 필살기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스타트업부터 지원해보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요 면접도 짧아요. 서류도 대단히 안 봐. 그리고 뭐가 뜻이 맞잖아? 그러면 어? 너 내일부터 출근 가능? 이래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짧은 기간에도 좋으니 스타트업에서 한번 일을 해봐라. 나를 뽑아주는 데에서 일단 경험을 한번 해봐라. 저는 이거를 먼저 해보라고 적극 권장을 드리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일 일 지원을 하라 그랬죠. 자 그래도 기왕이면 일일 일 지원을 아무데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데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 만한데 이런 데서 성장하고 싶잖아. 그리고 그런 데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성장성입니다. 자 성장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거 두 가지만 꼽자면 매출과 수익입니다. 그 아마 여러분들이 취업 포털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지원하고 있는 회사에 최근에는 디테일하게 올려놓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을 보시고 매출과 수익이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가 우상향 그래프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무조건 지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아니 취업 포털에 정보 자체가 없던데요? 그럼 넌 어떡해요? 일단 지원해. 그리고 면접까지 보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고민하세요. 연봉 계약할 때 그때 물어보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일일 일 지원을 통해서 합격을 해보는 경험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회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생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보가 있다라면 매출과 수익이 동반성장하면 가장 좋아요. 근데 스타트업의 특징상 수익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적자다. 그러면 적어도 매출이라도 늘고 있어야 돼. 매출이라도 늘고 있어야 되고 수익은 이게 적자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왔다 갔다 와서 점진적으로 개선이라도 되고 있으면 오케이 해요. 중요한 것은 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매출은 증가해야만 합니다. 스타트업인데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 그럼 스타트업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요. 실외 왔다 갔다 하거나 어느 순간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는 필수 조건. 수익까지 증가하고 있다면 무조건 좋은 기업이다. 거기 무조건 때려놓아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 스타트업의 핵심은 이거예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이 누굴까요? CEO입니다. 스타트업의 규모를 떠나서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 기반이고 커뮤니케이션 기반, 데이터 기반의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CEO의 철학과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가 데이터나 기술에 관심도 없고 그냥 기존에 있던 방식을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쓰고 있다면 사실은 스타트업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그거는 그냥 일종의 AI라는 단어를 쓰고 기술이라는 단어를 써도 그 기술 때문에 성과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그 조소기업 멤버 어디일지 모르겠어요. 리더의 생각과 사고에 따라서 스타트업은 성장성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철학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창업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정보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뭐 그걸 읽어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면접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면접을 본다 생각하고 물어보세요.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평가를 할 수 있자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사실 리더십과 연결이 된 건데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다 모르겠고 이거는 확실하다. 예를 들어서 취업은 뭐예요? 체인지업이잖아. 압도적이거든? 체인지업에서 인지 추천하잖아요. 적중률이 38%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회사의 CEO 혹은 리더십들이 만들어낸 기술력으로 성장하는 회사.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다면 뭐 당연히 제일 좋겠지만 셋 중에 하나라도 있다? 가능성 있는 회사예요. 일단 지원하세요. 일일 일조원을 하려면 할 게 얼마나 많아. 근데 왜 지원서를 안 하고 계속 공복 쇼핑만 하고 있냐고요? 일단 셋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무조건 지원한다. 지원을 일단 하고 면접에 기획을 쓰면 면접 연습 하루라도 간다. 그리고 나서 최종 학교하고 나면 그 다음에 회사 후기도 보고 이 회사 갈지 말지 그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면접을 봐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스타트업에 가서 꼭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꼭 해야 되는 거.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뼈를 묻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 여러분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것만 쫙 뽑아먹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뽑아먹다 보니까 뽑아먹을 게 많아. 어 그리고 이 회사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쭉 그냥 눌러 앉는 거야. 그러면서 회사의 어떤 성장에 중요한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커리어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 팔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창업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스타트업에서 꼭 해야 될 거에요.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 필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필살기가 뭐에요? 유사 경험회, 성공 경험회, 이스라엘트죠? 자 회사에 들어갔다는 건 자체가 벌써 뭐야? 유사 경험이 시작됐다는 얘기에요. 그럼 유사 경험에서 성공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그 기준점이 되는 KPI를 조사하고 KPI를 어떻게든 달성해보려고 하는 거. 어떤 형태가 됐건 내가 회사에 맞는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이 업무를 KPI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사와 대화 나눠보세요. 그걸 조사하고 도전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록과 피드백이에요. 기록과 피드백. 일단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타임체커 그냥 쓰세요. 여러분의 시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얻은 건 뭐고 얻지 못한 건 뭐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시 작성하고 다시 생각해보면서 여러분 나름의 인사이트를 정리하는 것 이 활동이 반복되는 것이 아무 경험 없는 생신이니까 여러분을 구분지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록해야 될 범주가 고객이죠 고객. 고객에 대한 얘기에요. 내가 만났던 고객은 누구고 고객이 원하는 건 뭐였고 이렇게 했더니 고객이 좋아했더라. 고객에 대한 규정서부터 교객에 대한 니즈까지 이것만 잘 정리해도요. 여러분이 다음 회사의 면접을 볼 때 필살기를 정리할 때 굉장히 쉬워집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3C와 4P를 절대 잊지 마세요. 3C와 4P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소서와 면접을 염두에 두 직장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전혀 다른 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치화하세요. 아니 우리 3C, 4P로 자소서 쓰려다 보면 맨날 여러분 어려운 경쟁이 뭐야. 수치화가 안 되잖아요. 수치화가. 기록을 안 해서 그래요. 이 3C, 4P라는 테이블 자체를 염두에 안 두고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가 괴로워. 하루하루가 괴로우면 안 되고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기록물을 남겨놓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을 남겨라.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커리어 점핑을 할 때 굉장한 자료로 쓰게 될 것이다. 결론은 필살기. 필살기를 만들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가는 거고 필살기를 잘 만들 수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다. 오늘 스타트업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거, 어려워하시는 거 중심으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공백길에 갔거나 계속된 탈락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이 스크래치 나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지원서를 쓰는 것이 훨씬 여러분 인생에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나 스타트업 지원에 있어서 궁금하나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댓글에 자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형우였습니다.